안녕하세요. 매제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두이노윤에 연결된 수분센서 수분센서가 만약에 수분이 우리가 정해진 양보다 모자르다면 아두이노윤이 우리 트위터 계정으로 트위터로 보내도록 하는 것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리드 스위치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 아두이노윤의 리드 스위치를 연결해서 창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블링크로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먼저 이제 이번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을 살펴보면 아두이노윤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리드 스위치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 리드 스위치 말고는 이제 뭐 브레드보드나 이런 거는 필요 없고요. 이 리드 스위치랑 아두이노윤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리드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니면 국내 전자부품 사이트에서 리드 스위치라고 영어로 리드 스위치라고 검색을 하시면 쉽게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먼저 아두이노 쪽 연결을 해볼게요. 아두이노 연결은 다음 그림처럼 해주시면 돼요. 그냥 리드 스위치에 선 하나를 여기 아두이노윤 쪽 2번에 그리고 하나를 그라운드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 리드 스위치를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그냥 자석만 있는 거 한쪽은 이제 리드 스위치가 있는 거 그리고 리드 스위치가 있는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선이 두 가닥이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자석을 연결됐다가 띄었다가 띄었다가 하는 거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이 자석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은 여기 있는 이 두 선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만약에 자석을 가까이 대면은 이 안에 있는 그 리드 스위치가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두 선이 만약에 이제 전기를 이쪽으로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 반대쪽으로도 전기가 통해서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통하는 거고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다른 쪽에서 이제 구매하는 리드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평소에는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가 자석을 대면 떼지는 그런 리드 스위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드 스위치를 사서 사용하실 때 내가 사용하는 리드 스위치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에는 연결이 안 돼 있다가 자석을 대면 연결되는 리드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리드 스위치의 한쪽 선을 여기 아두이노 윤쪽에 아두이노 윤쪽에 디지털 핀 2번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한쪽을 여기 아두이노 윤쪽 그라운드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와 같이 연결해 주시면 돼요. 아두이노 코드를 살펴볼게요. 여기를 확대를 해서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분 관련해가지고 스케치를 짰던 것처럼 심플 타이머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매크로 상수로 리드 스위치라고 한 다음에 이 2라는 값이 리드 스위치로 이제 매크로 상수로 선언되도록 설정해 놨고요. 심플 타이머 하고 심플 타이머 라이브러리 타이머라고 해놓고 여기 처음 보는 라이브러리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젯 LED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리드 스위치를 사용하는데 이 리드 스위치가 연결됐다, 띄웠다, 연결됐다, 띄웠다 하는 거를 블링크 앱 쪽에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할 때 블링크 앱 쪽에 있는 LED라는 도구를 통해서 확인을 할 건데 이때 이 LED라는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케치 쪽에서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위젯 LED라고 추가를 해주고 이걸 추가를 해주고 이 라이브러리 변수를 초기화해줄 때 이 안에 값으로 내가 이 블링크 앱 쪽에서 추가한 LED를 가상핀 몇 번에 연결했는지 그거를 이제 이쪽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설정할 때 LED를 추가를 할 때 가상핀 V0에다가 추가를 할 건데 지금 여기서도 LED하고 가로 안에다가 V0이라고 입력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핀모드 한 다음에 리드 스위치 한 다음에 인풋 풀업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제가 지금 브래드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리드 스위치만 아두이노 윤회에 곧바로 연결을 했잖아요. 그렇게 연결할 수 있었던 거는 기존에 원래 버튼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 보면 인풋으로 한 다음에 10kΩ 저항을 사용을 해서 또 이제 그라운드 연결하고 5V 연결하고 이렇게 여러 개 연결을 했었는데 저는 그냥 리드 스위치 하나만 그냥 한쪽 다리는 그라운드 한쪽 다리는 저기 디지털 핀 2번에다 연결을 했어요. 이 인풋 풀업은 뭐냐면은 바로 인풋으로 사용하는 입력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핀의 초기 전압 원래 평소 때 전압을 하이로 설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10kΩ 저항을 사용을 해서 한쪽은 저항이 한쪽은 그라운드 연결하고 스위치 한쪽은 5V 연결하고 했던 이유가 그 인풋으로 설정된 입력으로 설정된 디지털 핀의 전압이 로우 하이 로우 하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플로팅 현상 왔다 갔다 하는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인풋 풀업으로 설정을 하면은 입력으로 사용하는 입력 핀의 전압을 하이 바로 이제 아두이노 쪽에서는 이제 5V죠. 5V로 딱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제 입력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10kΩ 저항을 별도로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초기 상태가 하이다 보니까는 스위치가 연결될 때 이제 그 초기 상태가 하이가 아니라 바뀔 때는 로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스위치가 연결될 때 그라운드랑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리드 스위치 쪽 한쪽 다리는 그라운드 한쪽 다리는 디지털 핀 입력 핀인 2번 핀에 연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serial.begin, blink.begin, 그리고 지난 시간처럼 timer.setinterval이라고 하고 checkwater라고 되어 있죠. 제가 함수 이름을 바꾸지 않았네요. checkwater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void, checkwater 그냥 일단은 함수 이름은 무시하시고 다시 확인해 볼게요. checkwater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매번 이제 이 checkwater라는 함수가 실행될 때 보면은 여기 디지털 리드 한 다음에 2번에 있는 값을 확인을 해서 이 state라는 곳에 넣는데 이 state 값이 만약에 로우면은 LED를 켜고 state 값이 하이면은 LED를 끄도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평상시에 리드 스위치 쪽에 이제 그 자석이 되지 않았으면은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연결이 안 돼 있을 때는 state가 하이에요. 그 2번 핀의 전압이 하이에요. 평상시. 그래서 LED를 꺼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자석을 댔어요. 리드 스위치 쪽에 자석을 대서 전기가 통하면은 LED를 켜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만약에 LED가 LED가 켜진다는 거는 그 자석이 돼가지고 전기가 통한다는 거고 전기가 통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창문이 닫혔다는 거죠. 그래서 창문이 닫혔을 땐 LED를 켜주고 창문이 열렸을 때 LED를 꺼주도록 끄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스케치를 아두이노 윤 쪽에 업로드 해주세요. 아두이노 윤에 이제 스케치를 업로드하고 이와 같이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블링크 쪽에 보면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추가를 누르고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밸류 디스플레이 쪽 밑에 LED라고 적혀있는 게 있어요. 이 LED를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LED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인풋 핀을 보면은 핀을 선택하면은 얘는 핀을 가상 핀밖에 선택을 못해요. V0을 선택을 해주고 컨티뉴. 그리고 실제 얘를 제어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아두이노 스케치 쪽에서 작성을 했죠. 그 다음에 연결을 한 다음에 자석이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자석이 띄어져 있는 경우에는 LED가 꺼져 있고요. 이렇게 자석을 가까이 대면 LED가 켜지고 자석을 띄으면은 LED가 꺼지고 자석을 가까이 대면 LED가 켜지고 자석을 떼면은 LED가 꺼지고 이와 같이 간단하게 리드 스위치를 아두이노 윤 쪽에 연결해가지고 블링크 쪽에서 창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구현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 이 윤에다가 아두이노 윤에다가 이 리드 스위치를 연결해서 블링크 쪽에 추가를 한 LED죠. 만약에 리드 스위치가 자석이 돼 있다면 LED가 켜지고 자석이 띄어져 있다면은 LED가 꺼지는 것을 구현해봤어요. 이것을 통해서 창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분 돌봄이 쪽 프로젝트를 했었을 때 화분 쪽에서 물이 부족하면은 트위터 계정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트위터 계정으로 트위터를 보내도록 구현을 했잖아요. 그 트위터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를 켜놓고 그쪽에서 이제 블링크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놓고 블링크 앱을 종료를 하더라도 그 프로젝트는 계속 실행된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그 방금 말했던 것처럼 물이 부족하면은 트위터 보내도록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앱을 꼭 이제 보지 않더라도 계속 실행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물이 모자라면은 자동으로 이제 트위터가 날라가요. 근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 이제 트윗이 날라가는 것은 좋지만은 실제 우리가 매번 트윗을 확인하기는 좀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사용자한테 어떤 알림을 곧바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 푸시라고 하죠. 푸시로 알림을 주면 어떨까요? 바로 지금 이렇게 구현한 이 리드 스위치 창문 알림 프로젝트를 다음 시간에는 이 푸시 알림으로 사용자 폰이 꺼져 있더라도 만약에 창문이 열렸을 때 사용자 폰으로 푸시로 알림을 줘가지고 사용자한테 창문이 열렸다는 것을 바로 푸시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을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